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잊혀져간 한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남긴 위대한 유물, 백제 금동 대향로. 오랜 세월을 넘어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향로엔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다섯 명의 악사들. 이들은 왜 다섯 명일까?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무엇일까? 그 악기들을 재현해 백제의 음악을 들어보는 건 가능할까?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죠. 우선 그 악기가. 고대 악기를 재현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창조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그런 시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의 멸망과 더불어 잊혀진 소리. 그 소리를 백제 금동 대향로를 통해 1400년 만에 다시 들어본다. 백제의 멸망과 더불어 잊혀진 소리를 시작했 hatten. 그동안은 발음을 가ımı Ment practiced에 대해 으멈는 소리는 소리를 시작한다면 이것이 아저씨 뿐이 2.3단계가 12월 12일, 부여 능탄리 고분. 이곳에서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유물이 발견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 백제 왕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화폐향로. 높이 61.8cm, 무게 11.85kg. 향로로서는 예외적인 대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양식은 지금껏 유래가 없는 경이로운 것이었다. 함께 모여 즐거이 연주를 하는 악사들. 그들 주위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논의는 기러기들. 그리고 수많은 산봉우리 사이로 보이는 기묘한 모습의 동물들과 사람들. 백제 금동대양로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 백제인들이 꿈꾸던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있었다. 이렇듯 그 기법과 양식에 있어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국보 중에 국보로 평가받고 있는 백제 금동대향로.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를 통틀어도 비슷한 유물이 없는 데다. 그 모습이 중국 고대향로 박산향로를 닮아 중국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분분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의 향로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향로 상단에 자리한 5마리의 기러기와 5명의 악사. 향로에 표현된 5악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5악기들로 연주된 백제의 음악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백제의 소리. 그 소리를 백제 금동대향로에 나타난 5악기들을 재현해 다시 들어보는 건 가능할까. 백제의 악기라면 백제의 정읍사라는 노래가 아깝게 보면 가사가 있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정읍이라는 음악이 연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고리로서 하나의 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한다면 복원이 가능하다. 고대 악기를 재현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정이 철저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악기의 세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해 본 뒤에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복원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창조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그런 시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00년 전 백제의 악기와 소리를 복원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시도해보기로 한다. 먼저 향루에 나타난 다섯 악기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여러 성인들을 기리는 제례, 석전. 석전에서 연주되는 문녀 제례악에선 여러 가지 다양한 국악기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악기들 중에서도 백제 금동 대양로에 나타난 다섯 악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악기들의 정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 실마리는 한 석상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유명 전시 아미타불 삼존 석상. 충남 연기군 비암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이 석상은 백제가 멸망한 뒤 전시성을 가진 백제 유민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석상에는 당시 백제에서 사용된 악기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두 악기는 요고란다. 이것은 검은고, 그리고 세로로 부는 관악기인 종적이다. 관악기로 보이는 두 악기의 이름은 배소와 횡적. 이 악기들은 생이라는 관악기와 곡경 비파라는 현악기로 추정된다. 백제 악기에 관한 또 다른 기록으로는 삼국사기가 있다. 중국의 사설을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건 단지 악기의 이름뿐. 백제 악기 형상이 새겨진 개유명 전시 아미타불 삼존 석상에서도 백제 금동대항로의 악기가 무엇인지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악기들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 현악기는 제가 검은고와 완함으로 봤고 그 다음에 관악기는 배소하고 장소 그 다음에 타악기는 북 이렇게 다섯악기로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완함, 적, 배소, 북, 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쟁이 지금 검은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제가 애초에는 제가 한번 쟁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더 폭넓게 하면 검은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학사가 되기 있는 다섯악기들은 구성을 보게 되면 완함, 배소, 종조, 검은고 또 하나는 남방계 부기로 이렇게 대체로 생각이 됩니다. 백제 금동대항로의 다섯악기들은 각각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 완함, 배소, 북, 검은고, 그리고 종족. 앞서 장소와 적으로도 불렸던 이 관악기는 크게 보아 적이라 낫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세로로 부는 적은 따로 종적이라 부르기에 그러한 구분에 따라 종적으로 부르기로 한다. 또한 백제 금동대항로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역시 종적이란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적으로 결론 짓기로 한다. 그럼 각각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악기는 바로 완함이다. 완함은 비파와 같은 현악기의 일종으로 중국 진나라의 중림 칠현 중 한 사람인 완함의 이름에서 유래된 악기다. 비파 종류의 악기는 그 형태에 따라 이름이 구분된다. 목이 꺾이고 버들림 모양의 울림통이 있는 이 악기는 향비파다. 곧은 목에 보름달처럼 동그란 울림통이 이어진 이 악기는 월금이다. 형태는 같지만 월금보다 더 목이 긴 악기는 완함이라 부른다. 국악기라 보기에는 낯선 느낌이 드는 완함. 그러나 1961년까지만 해도 완함과 비슷한 악기인 월금이 연주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완함 역시 우리 음악을 연주하던 악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완함 옆에 자리한 악기는 종적이다. 백제 금동 대학로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중국 당나라의 종적을 보면 그 형태가 유사하다. 따라서 향로의 악기를 종적이라 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 종류가 적이라는 말은 종적, 횡적 하듯이 악기의 이름이라고 보다는 악기의 범주 이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악기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종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적 옆엔 또 다른 관악기, 배소가 있다. 원래 배소의 모양은 사다리꼴이나 네모꼴의 형태였다. 오늘날의 배소는 변형된 모양이기 때문에 향로의 악기를 배소로 봐도 무방하다. 현이 새겨진 이 악기는 검은고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악기인 검은고. 그 악기가 과연 백제에서도 연주됐을까? 백제의 왕실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사실은 고구려의 후예란 말이죠.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개발된 그 검은고가 백제에 와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에는 바로 검은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수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 악재의 기록은 없지만 일본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백제 악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가르쳐준 악기 중에 하나가 구누라는 악기가 있는데 구누라는 악기를 가르쳐준 백제 악사도 있고 똑같은 구누를 가르쳐준 고구려 악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누라는 악기가 검은고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검은고가 고구려와 백제에 5세기경이나 6세기경에 이미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 악기는 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참으로 독특하다. 무릎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면만 북을 얹어는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북이 아닐까 대신 동남아나 고대 인도에서 사용됐던 항아리 북과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백제 대항로에 표현되어 있는 북이 일면북이라는 것 오히려 남방, 인도의 타블라 계통의 악기가 이 앞에다 놓고 연주를 하는데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백제의 독특한 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백제 금동 대항로에 나타난 북과 가장 비슷한 악기로 추정된 동남아계 동해 북 추측이 맞다면 당시 이 악기는 어떻게 백제에 등장한 것일까 백제는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교류와 교육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일본석이라고는 일본의 역사 측에 보면 지금의 캄보디아인 분안국하고 교육을 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성황 때 겸익스님은 해상 실크로들을 이용해서 중인도에 가서 불경을 직접 가지고 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동 대항로에 나오는 북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죠. 바로 남방지역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같은 역사적 배경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류의 증거 중 하나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이 있다. 성분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슬이 동남아시아 계통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동남아 계통의 항아리 북이 백제 금동 대항로에 등장한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을 제외한 향로의 나머지 악기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떤 교류를 통해 백제로 들어온 것일까? 백제대항로에 장식되어 있는 오악사가 들고 있는 악기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대 동북아의 음악을 대표했던 고걸의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고걸의 덕흥류고분이라든지 안악삼호분에는 주악도가 나오는데 이 주악도의 악기구성과 백제대항로의 악기구성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황해남도 안악군에 위치한 안악삼호분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중 하나인 안악삼호분은 벽화이온구로도 중요시 되는 곳이다. 안악삼호분엔 고구려 악기와 관련된 그림이 여러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악도다. 무악도에는 검은고, 완악, 그리고 적 종류의 악기인 장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악기 구성은 백제금동대항로의 악기 구성과도 일치한다. 안악삼호분과 백제금동대항로에 등장한 악기들의 공통점은 덕흥리 고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고분의 주인공이 그려진 벽화의 배경을 보면 완암, 횡적, 배소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종적과 횡적의 차이를 제외하면 그 구성이 거의 비슷한 셈이다. 이렇듯, 백제금동대항로와 고구려 벽화 사이엔 공통된 악기들이 여럿 발견된다. 이런 연관성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나라 사이엔 어떤 교류가 있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교류의 가능성은 중앙아시아의 쿠차라는 지역까지 이어진다. 백제금동대항로에 나타난 악기 중에 원암이라든지, 배소라든지, 종적 이런 악기들은 기본적으로 서역에서 전래된 악기인데 지금의 신강성 도랑서클 서쪽의 타클라마칸, 사마칸 중간에 쿠차라는 고대 오아시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사실상 동아시의 많은 고대 악기들이 세팅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암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이런 배소 같은 악기들이 거기에서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구려로 전래되고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배소와 종족, 완암은 북방인 쿠차 지역에서 북은 남방인,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 전래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문이 있다. 향로의 악사, 기러기, 봉우리의 수는 모두 다섯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향이 나오는 구멍 또한 안과 밖으로 모두 다섯 개씩 대응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고대인들이 어떤 다섯 명의 악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다섯 개의 구멍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고대 동북아의 오를 신성시했던 이런 것과 관련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고구려에 보게 되면 관로부, 술로부, 열로부, 절로부, 괴로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부가 있었고 백제에도 역시 오부라는 게 있었고요. 고구려에는 다섯 개의 큰 부족이 있었다. 부족의 세력은 후에 왕권이 신장되고 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오부 체제로 개편된다. 그란 오부 체제는 중앙과 지방을 다섯 개의 부로 나누고 성안의 행정구역도 다섯 개로 나누었다. 고구려와 뿌리를 갖추는 백제 또한 국가의 체계를 다섯 개의 방으로 정비했다. 성안의 행정구역 또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5부로 나뉘어졌다. 고대 문화에서는 수라고 하는 것이 각 민족이나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적인 어떤 수를 성수로 해서 신성한 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성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적성묘. 적성묘는 피라미드, 지구라트와 비슷한 양식으로 주위의 돌로 기단을 다진 뒤 점점 안으로 들여 쌓는 일종의 계단식 무덤이다. 사방에서 중심을 향하는 적성묘의 형태는 곧 동서남북과 함께 중앙이라는 또 하나의 공간을 인식하게 한다. 이 다섯 방위의 개념을 대표하게 된 것이 바로 5라는 숫자다. 5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적성묘가 없는 문화에서는 나온 그런 문화권이 없어요. 오직 적성묘가 있는 또는 피라미드가 있는 문화권에서만 5라는 상징체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적성묘 양식은 백제에서도 나타난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와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했던 한성 백제 시절. 당시 만들어진 석촌동의 적성묘를 보면 5라는 숫자의 상징체계가 백제에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건 아마 부여 계통의 국가인 고구려나 백제의 천하관이랄까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에 부여 왕이 거차고 있다. 또 부여에서 분파된 고구려나 백제의 왕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천하관 또는 소우주관 속에서 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랄까 이 성격을 규명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 금동대압로 또한 향이 나오는 구멍과 악사, 기록이 모두 5라는 숫자로 반복해 표현됐다. 이렇듯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 사상의 상징적 유물 백제 금동대압로 그런 향료의 의미를 방송사상 채웅으로 악기 재현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켜보기로 합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웃는 백제의 악기들. 악기 재현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악기의 형태, 재료, 치수, 제작 방법에 관한 논의가 긴 시간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고대 악기의 재현인 만큼 악학괴범을 참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선 선종 때 편찬된 이래 국악연구소로선 최고로 손꼽히는 악학괴범. 책에는 악기 형태와 재료, 부분별 치수, 제작기법과 연주법까지 상세히 실려있었다. 그 중 백제 금동대압로의 악기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악기가 몇 가지 실려있어 그 내용을 참고했다. 먼저 현악기인 완암과 거문고를 살펴보자. 완암과 거문고의 주재료는 나무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백제에서 쓰인 현악기의 나무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목재 중에 좋은 걸로 보면 홍송이라든가 또 문양은 관철에 쓴 금송, 또 버드나무라든지 또 르티나무. 오동나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첫째로 꼽혀야 되겠죠. 오동나무 이외에도 또 다른 나무들도 악기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난 봅니다. 고대 현악기의 나무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 본체인 이 유물은 오칠된 번나무로 확인됐다. 이로써 당시 다양한 목재가 악기 재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악기의 치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전체적으로 모든 악기는 백제인의 치구가 현대인보다 작을 것으로 가정해 그에 맞게 치수를 설정했다. 검은고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160cm 정도의 신장을 기준으로 팔의 길이와 양팔의 너비를 환산해 악기 치수를 정했다. 악기 설계에 따라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만암의 울림통은 30년 이상 된 오동나무로는 복판을, 20년 이상 된 번나무로는 등을 만들었다. 울림통, 태화, 목 역시 번나무를 썼고, 견관이 우선되는 현, 조임, 쇠와 괴는 박달나무를 썼다. 검은고는 30년 이상 된 오동나무와 100년 이상 된 느티나무로 본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괴는 박달나무를 썼다. 현재 관악기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대나무. 그렇다면 백제에서 연주되던 배소와 종적 또한 대나무로 만들었을까? 관악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나무가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니었겠느냐, 삼국시대에도. 관악기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대나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오늘날의 것과는 그 형태가 다른 백제금동대양로의 배소. 재현할 악기의 형태는 향로의 배소 모양에 따라 한쪽 끝으로 짧아지는 사다리꼴로 정했다. 관의 수 또한 지금의 배소보다는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 수를 열관으로 정했다. 종적은 향로에 표현된 악기의 길이가 여느 접 종류의 악기보다 조금 긴 것을 감안해 평균치보다 길이를 느렸다. 그리고 관의 내경과 위경은 2에서 3cm 사이로 정했다. 배소의 재료는 1년 남짓 자란 신우대를 골랐다. 신우대는 입김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강약이 잘 조절돼 악기 재료로 적당하기 때문이다. 종적은 견권나무를 고르지 않으면 연주할 때 또 음공을 만들 때 악기가 갈라지기 쉽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오죽을 택했다. 또한 악기 재현에 있어 음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관악기 연주가이기도 한 국립국악원의 김관희 악장이 조율을 도왔다. 남방기에서 들여온 악기인 항아리 북. 그런데 의문이 있다. 항아리로 만든 타악기가 예전에도 있었을까. 실제로 저희들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발굴 조사를 해서 나온 장구, 토기를 만든 장구 몸체가 확인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기를 만든 장구의 옆쪽에 빈 곳을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 종류를 도자기 종류로 만든 것은 흔히 음악사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향로에 등장한 항아리 북의 모습을 토대로 악기 복원에 들어간다. 직경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경상. 향로에 나타나 있는 인물 상황을 봤을 때 약 배꼽선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높이가. 무릎에 양 무릎에 무릎에서 약간 굽이 내려왔고 그 굽이 양 무릎의 뼈 사이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넓게 올라오다가 중간 부분에서는 급하게 꺾이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그리고 전 부분이 즉 주둥이 부분이 약간 가죽을 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기면서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는 항아리 북의 치수는 연주 자세를 통해 주장했다. 무릎 사이에 올려놓고 연주하기 편한 자세로 항아리 북의 둘레와 높이를 지응하고 균형을 맞췄다. 실제로 백지에서는 항아리 류의 토기를 많이 사용했다. 토기의 재질은 황토질에 점성이 많은 흙으로 추정된다. 이런 단서를 근거로 항아리 북 만들기에 들어갔다. 항아리 제작은 당시 백지의 물레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항아리 빚는 방법은 흙반죽을 길게 늘려 쌓은 뒤 모양을 만드는 가을의 성형 기법을 사용했다. 성형이 끝난 항아리는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 뒤 가마에 들어갔다. 백제시대 당시에 만들었던 토기를 참고했을 때 아마 단봉 장작가마에서 약 1250에서 70도 사이로 전통 방식으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악의 백미로 삼겹히는 수재찬 수재찬은 다른 이름으로 정읍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음악은 백제의 소리 정읍에서 유래됐다고 전한다. 정읍의 가락이 수록된 대학 후보 1759년에 편찬된 이 악보는 그러나 현재 연주되는 수재찬과 그 가락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욱 먼 시기인 백제의 소리가 지금의 수재찬으로 온전히 계승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당시 백제의 음악은 어떤 것이었을까? 부연화 고구려 백제의 음악은 중국의 음악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중국의 음악이 윤려라고 해서 어떤 음악의 원리를 가지고 도량형이라든지 어떤 통치적인 원리로 사용을 했던 반면에 동북아인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 간이나 또는 사람과 자연 간에 어떤 막힌 것을 풀고 소통하는 그런 원리로 음악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음악에 대한 추론과 백제 금동 대향로의 다섯 악기를 바탕으로 고대 백제의 음악을 새로이 만들어 보기로 한다. 오악사 향로에 나오는 악기들은 거기 선율악기라면 배소하고 종족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고문고라면 모두가 다 음이 섬세한 악기거든요. 백제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이 섬세한 문화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하는 데 저는 많은 궁의를 했습니다. 악기 제작 중 새로운 의견이 등장했다. 완성된 악기에 오칠을 해보자는 것. 기원 전우경 제작된 악기에 오칠이 돼 있으니 그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백제 악기에도 오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에서는 오칠을 사용했을까? 예. 오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기에도 오칠을 했고요. 그리고 또 토기에다도 오칠을 했습니다. 구여 관붕리에서 출토된 목제품들 3,4세기경 제작된 이 목제품들 가운데는 오칠 된 나무조각이 함께 발견됐다. 지금도 그 흔적이 또렷하다. 백제금동대양로가 발견된 등산이 유적에서도 오칠 된 그릇들이 발견됐다. 이러한 유물들로 미루어 짐작할 때 백제에선 오칠이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칠 작업엔 장인 이성근 씨가 합류했다. 연우 오칠과는 또 다른 악기 오칠. 이번 작업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칠은 온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 그대로를 아무 첨가제 없이 배적을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자연지구로 되어 있는 천, 배 배와 천연적인 옷으로 배적을 해가지고 또 우리 일반적인 흙, 황토흙, 고운 흙하고 또 옷하고 이렇게 적당량 배합해가지고 발라가면서 잘 다듬은 다음에 이제 칠을 곱게 짜가지고 반복 작업을 계속해야만이 이게 곱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칠을 하면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습기에도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 또한 오칠은 하면 할수록 내구성이 강해지는데 이번 악기 재연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열다섯 번 정도 그 과정을 되풀이했다. 오치라는 것이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또 오래 보존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제 옷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궁중에서 쓰인 악기이기 때문에 또 귀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또 고급스럽게 만들 때 오선 칠을 하지 않았을까. 고칠된 악기의 나전장식을 시도한다. 백제금동대양로와 비슷한 식이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화려한 악기들은 왕실의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왕실에서 쓰인 악기들 또한 나전장식의 가능성이 높다. 그 검은고가 보면은 일본의 정창환에도 아주 화려하게 나전장식을 한 것이 있고 또 왕실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귀한 악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에 나전장식을 하는 것은 국악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백제금동대양로에 등장한 악기에 나전장식을 한다면 그 문양은 당연히 백제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에서 즐겨 쓰던 문양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백제시대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문양은 인동당충원이 있고요. 또 연꽃무늬 또 구름무늬 또 용무늬 봉황무늬 지금 여러 문양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백제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론 우선 벽화가 있다. 백제금동대양로가 출투되기도 한 부여 능산리 고분 이곳엔 연꽃과 흐르는 구름무늬 그리고 백호가 보인다. 무령왕릉에선 연꽃 모양의 금장식이 출토됐다. 역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인 동팍은 불잔 불과 16cm 높이 밖에 들지 않는 이 자그마한 잔인 수많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연꽃 장식과 봉황무늬가 눈에 띈다. 봉황무늬은 벽돌에서도 나타난다. 무령왕릉의 발받침에서는 백제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는 인동문이 발견된다. 또한 백제금동대양로에 새겨진 흐르는 구름무늬 유운문 또한 백제의 문양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다. 백제의 유물에서 찾은 문양을 바탕으로 나전작업에 들어갔다. 백제금동대양로 오악사 다섯학기 장식된 나전 문양 백제의 유물에서 문양 하나다. 백제의 유물 백제의 유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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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이제 남은 것은 악기의 세부적인 마무리 작업 먼저 현악기의 줄을 건다 그런데 당시 현의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현악기에서의 줄은 제가 알고 있는 명주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주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도 우리 전통악기의 100%가 양금을 제외한 현악기가 모두 명주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삼국시대까지 서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은고 현 작업에 들어갔다 명주로 만든 현을 앞판에 올리고 부들과 함께 마무리를 짓는다 완암 역시 명주로 만든 현을 걸어 조임수에 감았다 항아리 북의 가죽은 당시 흔히 쓰였을 거라 짐작되는 소가죽을 사용했다 이로써 모든 제작과정은 마무리됐다 드디어 백제 금동태양로의 다섯 악기가 최초로 복원됐다 모든 악기는 열다섯 번의 우치를 냈고 그 위에 나전장식을 더했다 완암엔 봉황문양과 연꽃문양을 넣었고 현은 명주실로 네 줄을 걸었다 검은고에는 백호문양과 유은문, 인동문을 넣었고 현과 부들은 명주로 만들었다 종접은 쥐구부터 지공부분까지 인동문을 차례로 넣었다 대수에는 흐르는 구름문이 유은문을 넣어 장식했다 항아리 북은 연꽃문양으로 주위를 둘렀다 북과 북을 고정시키는 끈은 소가죽을 썼다 백제 금동태양로의 다섯 명의 악사 그들의 연주 모습을 상상해본다 악기 연주를 위해 국립국악원의 전문 연주자들이 모였다 백제 금동태양로의 다섯 악기를 재현해 백제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시도는 국악계에서도 방송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 최초로 복원된 금동태양로의 악기를 손에 익히는 연습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드디어 1400년의 세월을 넘어 백제의 소리를 만나본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로부터 한 달 뒤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땅의 소리 백제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어울림 먼 옛날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백제인들 역시 이런 조화를 꿈꾸었으리라 오래전 사라진 백제인들의 꿈 그들의 이상이 지금 다시 펼쳐진다 백제를 만났다 백제를 만났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들 이 땅을 먼저 살아갔던 이들을 만났다 사라진 그들의 소리 그들이 소망하던 세계를 다시 만났다 열린 사고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본 모습을 곳곳곳이 지켰던 사람 그런 우리 조산들 백제가 피운 찬란한 문화의 꽃 백제 근동대양 백제는 1400년 세월을 넘어선 백제의 소리 음악의 어울림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려 했던 백제를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본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이